지체되어 선고합니다. 의식불명인 상태로 민가에 계셨던지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옮겨오면 도성문을 통과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자의 손인 것을 어찌 증명하겠느냐. 천우산 골짜기에 시신을 묻어뒀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함께 내려가 보시죠. 아니다. 이제 모든 근심이 사라졌군. 화면 약조하신 대로 떠나도 되겠습니까? 어디로 갈 생각이냐? 정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집 앞에 들판이 있는 곳이면 좋겠구나. 봄이 되면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나겠지. 그런 곳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 살면 더없이 행복하겠다. 네가 부럽구나. 떠날 수 있으니. 선고합니다. 그간 수고했다. 큰일을 마무리한 대가다. 고맙습니다. 해임을 감축드립니다. 잠시 방문을 열어도 되겠느냐. 의원은?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깨어나진 않는 것이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답니다. 애군을 피해 피저불러 왔는데 더 큰일을 당할 뻔하였구나. 아버지십니까? 무현일 죽이려 한 것이. 죽이려 했다면 사랑채에 눕혀놓지도 않았겠지. 그렇다면 어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대신들을 불러 모아 중잔마마의 소행이라면 계략을 꾸미실 법도 한데. 무현일 뭐라 설명하겠느냐. 축옥을 열어 세자빈을 향해 쏜 화살을 대신 맞은 것이 내가 데리고 있는 살수로 털어놓으려. 이번 일을 드러내는 것은 특이 될 것이 없다. 강상분도 멀리하고 무현이와 단둘이 있었다 하던데. 궁 밖을 나온 세자빈이 외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저를 위해 큰일을 하였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뒤탈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돌아가 쉬어라. 아이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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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그 고문을 하실 것이다. 지금 달아나도 좋다. 아닙니다. 도망치면 문제가 더 커질 겁니다. 발사라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물론입니다. 허나 회복이 되면 무혜 형님은 또 떠나려 하실 텐데요.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